자 그 오늘 덕진이가 우리 불타는 청취원 로그송을 만들었대요. 이게 애기 듣고 노래를 들어보고. 가사도 가사도 있어요? 본인들 불러봐요. 기대됩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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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보자고. 다시 뒤로 갈까? 오케이. 와 먹으라. 원래 그 키 바꿨는 게 더 같지 않아? 천주랑 모두 모여 우리 함께 즐겨봐요. 남녀노소 모두가 신나게 사람들이 우릴 보고 젊어졌다 하던데요 젊어졌다 하던데요 우리 모두 동심으로 살아요 3, 6, 5, 3, 6, 5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으로 살아요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으로 살아요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불타는 흥룡이를 기다려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빈 di 조작 불타는 하고 action 소지 불타는 지민 그러니까 혜선이 좋아하고 은하 씨 좋아하고 수지 뭐 괜찮다고 하는데 금석이 맘에 안 들어하고 금석이 맘에 안 들어하고 그리고 동규 씨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첫 번에 시작할 때 청춘들아 모두 뭐야 우리 함께 즐겨가야 그러는데 거기에 낮으니까 우리 함께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청춘들아 모두 모여 우리 함께 즐겨봐요.